자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의 놀이새 가차쇼 이걸 위해서 올트로피를 땄으며 정말 이걸 위해서 올트로피 땄습니다 올트로피 땄구요 3만 1천장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걸 걸어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sr 이라도 많이 나오기를 그리고 키타산 3돌 제가 아시는 분이 1천장 하고 20년차 더 돌려서 풀돌아 했다 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시작 빠바바밤 자 오 하나있어 하나있어요 하나 다이아스칼렛 오 다이아스칼렛 요노브로봉 오 코키타로 하나 더 한번더 음 네이처 자 여기서 키타산 시작이 좋다 일단 시작이 좋다 오 오 오 오 오 오 잠시만 잠시만 이거 이거 텍스트 써가면서 할게요 키타산 1개 우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온다고? 자, 아그레스타큐 자, 일단 키타산 하나 바로 갑니다 가자! 한 번 더! 아, SR 두 개 아, 메나탄 카페 좋아요 어, 바뀌나요 아, 아그네스타큐 커토나다이어, 메이셔더스톱, 박신, 에이신플레이셔 한 번 더! 가요! 어, 미온오브로봄 좋죠 한 번 더! 아, 오, 스윕! 나이스! 기와아야이네 이어서 그냥 쭉 돌리는 게 맞겠죠? 끊고 가는 게 아니라 자, 계속 갑니다 오,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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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입안하고 끊고 갈게요 오, 또 바뀌나요? 아, 오, 아그네스타큐 풀돌 그냥 가겠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 메즈로 파머 처음이에요 메즈로 파머 한 번 더 바뀌자! 아, 키루인 아우이 네, 근데 SR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자, 킹헤이로 자, 30연차씩 끊어가겠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SR이라도 지금 잘 끊으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30연차 가겠습니다 메인에, 아, 보석 받고 이번엔, 음... 슈퍼크리 아, 대사를 누르고 간다 자, 요아스칼렛 유키노비진 똑같이 30연차 뽑고 그러면 또 갈게요 오, 또 바뀌나요? 아, 오, 예, 트윕! 투어 쇼 굿! 한 번 더! 어, 메즈로 라이언 두리안 어, 에이신 플래시 어, 풀돌 아닌가? 에이신 플래시 풀돌인 것 같은데? 코코키타루 유키노비진 어, 근데 SR이 엄청 잘 됐는데요? 자, 이번 60연차에 SSR이 한 번도 안 나오려나? 그러면? 나와줘! 아... 한 번 더! 오, 아그네스 디지털 풀돌 후지 히세키까지 자, 60연차까지 했습니다 오, 예, 끊어야죠 아, 이건 끊어야 돼 끊고 앞에 좀 돌 좀 받고 업그레이드 시킬 애들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겠습니다 일단 수령할 거 또 수령하고 그렇죠 일단 서포트 카드 상한 애로 할 수 있는 건 싹 다 할게요 와, 일단 키타산 하나 온 걸로 만족 일단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죠 자, 다이와 스칼렛 1돌 바그네스 디지털 풀돌 오, 예 그리고 후지 히세키도 풀돌이네 얘는 남았는데 후지 히세키 풀돌 오, 메나탄 카페 풀돌 스윕토쇼가 지금 2돌인가 그러면? 오, 스윕토쇼 2돌 스윕토쇼 풀돌 가져가는 것도 매우 만족 에이신 플래시도 아, 에이신 플래시 3돌 에이신 플래시 하나 더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아그네스 타키온이 아직 3돌 후쿠키 타루도 3돌인가요, 지금? 어, 후쿠키 타루 2돌 아직 써본 적 없는 카드인데 알돌은 다 갈갈할 겁니다 저는 알돌은 안 쓰는 카드를 올리진 않아요 사료 마저 먹고 자, 또 30년차 가겠습니다 제발 하나 더 나와줘 기타산 오,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자, 타마모 크로스 메나탄 카페 퓨류이나오이 심블리 루돌프 킹헤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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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드나 가자아 가자! 아, 다이아몬드 어, 뭐 하나 어, 나와야지 다이아몬드도 나와줘야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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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지로 도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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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한 번 더 야, 두 번 더 짠! 아아 다이아몬드 풀돌 메지로 라이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풀돌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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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타사 한 장 더 한 장 더! 한 장 더! 아아 이상하게 저는 표지가 안 떠요 그죠? 다 그냥 위에 위에만 띄는 걸로 나오는 메라탄 이의 풀돌이죠 오예! 스윕토쇼! 지금 90연차죠 끊고 업그레이드하고 표지에 무지개가 저는 안 뜨고 다 그냥 위에 뜨는 걸로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다이아몬드 스칼렛 풀돌 다이아몬드 메지로 라이언도 풀돌 인가요? 어.. 메지로 라이언은 이제 이 돌이구나 그 다음 스윗 토슈 3돌 오 토슈 풀돌 가나요? 도베르 3돌 그 왜 지금 다이아몬드 있고 아 키르이나오이 그래 너도 올려줘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최애가 누구신가요? 제 최애는 오구리입니다 오구리야 얘기 좀 하자 저는 이상하게 요 신데렐라 그레이 쪽 스토리 애들이 좋더라구요 이나리린이랑 오구리랑 뭐 요 애들 좋아해요 자 다시 30년차 우리 오구리가 응원해줬어 30년차 또 가겠습니다 가자 어 다이아몬드 두개 아 다이아 어 다이아 어서오고 다이아 어서오고 다이아 먼저 풀돌하는 애들도 있던데 어 뭐야 어 다이가 다이 다이타쿠 헬리오스 처음 보는 애도 나왔어요 한 번 더 아하 비와 해야이네 한 번 더 음 다이아 풀돌이죠 토쇼가 차라리 좀 나와주면 고마울텐데 자 일단은 하나 나왔어요 SR 하나하나라도 어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키타사 제발 한 두개만 더 나와줘 자 두번째 옆우지 이새끼 뭐 하나 안바껴주니 자 어느덧 100연이 넘었어요 이제 절반 뽑았어요 절반인데 키타사 하나 뽑았다 음 한 두개 더 뽑을 수 있겠다 다이아몬드가 두개가 나왔잖아 이번에 지금 100연을 했는데 SSR이 하나 둘 셋 네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20장당 한장은 SSR 이라는 거예요 자 세번째 제발 바뀌어줘 SR도 가뭄인건가 어 뭐야 오 메이저 더톡 자 여기서 한껏 끊어야죠 3,4,12,120 이제 제가 충전을 하면은 10연이 더 뭐하지만 자 일단은 또 상한의 방 할건 하고 다이아몬드 1돌 다이아몬드 1돌 다이아몬드 1돌 그죠 과금이 너무 맵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모든 게임은 자기가 즐기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무리해서 막 제가 막 막 엄청 초 고점을 노리는 사람도 아니면은 적당히 하고 만족하고 또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라는 거는 스윗토쇼가 하나 더 나와주고 피타산이 한 두개정도 더 나와주면 아 뭐 이건 뭐 더 이상해 뭐 아 맞아 받을 것도 봤구요 도감 채워지나? 도감도 더 주나? 도감 레벨업 그래 너보다 더 빠른 키타산이 있어 두근두근하지 않니? 너도 키타산이 보고 싶은거지?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하는게 어떨까? 그래 자 다시 30연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줘 제발 짭 오! 하나 있죠 메지로 라이언 메지오도토 파즈나 뜨자! 고루시 저한테는 첫이에요 첫 고루시 어서와 고루시 뭐 뭐든 처음은 있는 법입니다 하나 또 바뀌어줄거야 타노이죠 메지로 라이언 스윙토쇼 딱! 오! 메지로 도베르 좋아 짠! 마야노탑권 오! 마야노탑권 오늘 처음이지 않나요? 자 일단 고루시 하나 나왔구요 또 갑시다 짠! 아... 네나탄 돌씨 어? 히시아마존 오늘 첫 등장 한 번 더 반짝! 헬리오스 짠! 비와 하야이네 한 번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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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줘 반짝! 아하 아니네 바뀌어주겠지 바뀔 수 있어 골씨 메지로 도베르 메지로 도토 비와 하야이네 풀돌 가겠는데 한 번 더 가나요? 아니죠 이번이 끊는 거죠 150이니까 3,4,2,3,5,5 어 끊고 가야 되는구나 자 일단 이번에 골드심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50번 돌려서 다섯 개 나왔다 키타산이랑 관련 있는 말이 누가 있지? 박신호 박신호 박신호의 손자가 키타산이다 메지로 라이온 도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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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돌 이렇게라도 가져가는 게 어디야 자꾸 지금 클릭이 여러 번 씹혀가지고 두 번씩 클릭되는 거 죄송합니다 헬리오스 나머지는 다 된 거죠 스왈은 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죠? 박신호 데려와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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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와야지 박신호 박신호랑 대화 한번 하고 키타산 한번 데려오겠습니다 그렇지 1분 이내로 키타산을 데려오자 박신 박신 자 박신의 힘을 받아 또 세 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 나왔어요 박신 박신 한 번 더 안 끝낼 수도 있어 이미 풀돌 한 번 더 빠자 아 아 스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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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요노 브루보 한 번 더 가자 가자 기타단 다운 골씨 골드시티 골씨 첫 등장 골씨 첫 등장 SR 픽업은 나쁘지 않은데 기타산이 나와야 된다고 마일로 탑건 한 번 남았죠 골씨 첫 등장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가자 가자 기타단 기타단 자 2돌 확정 역시 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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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도토까지 자 천장까지 킷하선 2돌 확정 하나 더 갑시다 오오오오오오오 우리 박신 이제 도토 하나랑 키타산 하나만 더 나와주면 솔직히 완벽하잖아요 그죠? 메이쇼 도토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죠 토쇼랑 에이신 플래시도 지금 풀돌이 아니었죠 에이신 플래시도 하나가 더 필요하고 하아 도장 꼭 우리 박신 풍주 데려오자 자 이제 20연차가 가능하고 제가 충전을 하면 10연차가 더 가능해요 하아 일단 여기서 한번 제 1천장 결과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와줘 제발 무지개 무지개 아 바뀌나요 아니네요 킹헤일로 마이너 탑건 바 아 바뀌 한번더 한번더 일단 토쇼 토쇼 풀 나이스 토쇼 풀돌 됐고요 에이신 플래시 풀돌 굿 굿 굿 굿 나이스 토쇼 풀 에이신 풀 여기 이제 키타산만 하나 더 나오면 끝 키타산 가자 키타산 달려줘 키타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 더 바뀌어줄 거야 바뀌어주나 아 아 아 바뀌어줘 안 바뀌어 바뀌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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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ne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그동안 이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남은 걸 돌리면 한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돌려볼만 하지 아 저는 실수 안합니다 탑던 풀돌 하나 남았네 와 에이신 플래시 풀돌의 토쇼 풀돌 와 이제 좀 키울맛 나겠네요 저는 그죠 일단 이거 충전이 제가 저기로 해야 되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해야 되니까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끊고 가야 되겠죠 키루인도 키루인도 풀돌이구나 키루인 풀돌 에이쇼 3돌 이 정도면 뭐 훌륭하네 자 잠깐 끊고 오겠습니다 끊는 동안에 노래가 끊기면 안 되지 그죠 잠시만요 이거 하고 충전하고 봅니다 자 충전하고 오는 동안에 그거 우만무슴음의 노래 그거 돈스톱 피니쉬 그거 걸스레전드 류 이 정도면 이번 10대 뜬다 한 마디 자, 충전을 해왔습니다 무료와 1500돌 충전해왔고요 열심히 또 마저 캐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또 하면은 또 한 번 더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돌 가봅시다 과연 저는 1천장 플러스 10연차로 3돌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자 바뀌나요 아, 에이신 플래시 레이셔더터 레이셔더터 풀돌이죠 나리타타 에이신 다이아몬드 2개 다이아몬드 2개 다이아몬드 2개 뭐 이렇게 됐고요 그래도 뭐 요정도면 그래 어 달릴만하다 굳이 막 리세를 막 안해도 될 정도로 물론 저 뽑히는 거에서 뭐 고르시나 뭐 이런 애들 대신에 뭐 파이모션이나 뭐 슈퍼크릭이나 나오면 더 좋았겠으나 뭐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그럴 바에는 지금 제가 토쇼 풀돌을 만들었고 에이신 플래시 풀돌을 만들었고 뭐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닐까 또 또 풀돌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다 된 거 같고 레벨 강화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애들 먼저 힙타산 이도럭 타토노 다이아몬드 1돌 그리고 아그네스 디지 일단 토쇼 먼저 토쇼 풀돌 하고 토쇼 풀돌 에이신 플래시 풀돌 일단 녹화는 일단 일단 녹화는 일단